안녕하세요 인플루언서 상지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제품은 JB 인터내셔널의 스타텍 3컷 낚시장갑 카모 에디션입니다 낚시를 즐기다 보면 손에 굳은 살이 베기기도 하고 바닷물이나 낚시바늘에 피부가 상하기도 하잖아요 믿을 수 있는 국산 원단을 사용했고 마찰이 심한 부분에는 최고급 양피가죽을 덧대어 손보호는 물론 내구성도 뛰어나서 손세탁 시에도 복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컷 디자인으로 미끼를 잡기도 좋고요 기능성 원단 골프2를 사용해 수분 배출 및 방풍 효과가 좋아졌고요 밑면은 디지털 무늬를 적용해 젖은 상태에서도 미끌거림이 적어 그립감이 뛰어납니다 JB 인터내셔널의 스타텍 3컷 낚시장갑으로 월척의 기뻄을 낚아보면 어떨까요?